현지 시각 13일 미국 시애틀 도심 한복판에서 차 안에 있던 30대 한인 부부가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. 만삭이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태화와 함께 숨졌고 남편은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. 시애틀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용의자를 상대로 증오 범죄 여부 등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시애틀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30대 한인 부부가 무차별 총격을 받았습니다.